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 최고 브랜드 TOP10 어떤 브랜드들이 순위권에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0위 리들 33점 9위 메르세데스 벤츠 34점 8위 콜게이트 34점 7위 토요타 41점 6위 왓츠앱 50점 5위 쇼핑 51점 4위 넷플릭스 59점 3위 유튜브 85점 2위 구글 106점 1위 삼성전자 127점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한 구글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 4위, 2021년 2위에 이어 2022년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게 국내 순위가 아니라 세계의 순위잖아요 여기에 당당하게 1위를 삼성이 하고 있으니까 정말 자랑스럽네요 오늘은 세계 최고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f you sign up on loan him rebound is very hard for yourself I will be fine let you sign up